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합리진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힘든 하루에 직장인에게 점심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 이런 고민은 그나마 한숨 돌리면서 맛있는 걸 먹는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고물가 현상이 길게 이어지면서 이제 점심시간은 직장인의 크나큰 고민이 돼버렸는데요. 직장인의 달라진 점심 풍경, 핫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런치플레이션 이런 말까지는 만들어졌죠? 네, 맞습니다. 점심 식사비와 물가 상승을 합친 런치플레이션이란 말,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지난달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8% 올라 지난 1992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짜장면부터 김치찌개, 냉면까지 안오른 품목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직장인들 어깨도 지갑도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점심시간 고민은 더 커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요즘 식당 대신 붐비는 곳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네, 점심값 부담을 줄이고 싶은 직장인들, 식당 대신 요즘 편의점을 찾는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의점 도시락과 햄버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한 편의점 분석 결과를 보면요. 7월 들어 도시락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9.8%나 껑축 뛰었다고 합니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무더위까지 더해지자 외식을 대신해 편의점 도시락을 즐기는 이른바 편도족이 다시금 늘고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 편의점 업계도 직장인을 위한 마케팅을 대폭 늘렸다고 합니다. 할인 혜택을 더 크게 주는 건가요? 네, 한 편의점의 경우 구독 할인 서비스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월 구독료를 결제하면 정해진 횟수만큼 도시락 등 이부 제품은 할인받을 수 있는 구독 쿠폰을 주는 건데요. 이 쿠폰 판매량은 전문기 대비 13.3% 늘었고 구독 쿠폰 서비스 사용량도 같은 기간 대비 49.3%나 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편의점들도 도시락 할인 판매를 강화하면서 직장인들의 얇아진 주머니를 공략하고 나셨습니다. 또 식당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있는 곳이 또 있죠. 어딘지 눈치 채셨나요? 요즘 회사 근처 팀버거집에 이전에는 볼 수 없던 대기줄이 늘었더라고요. 네, 치솟은 외식 물가에 저렴한 버거, 프랜차이즈로 향하는 발길도 늘었는데요. A 브랜드의 경우 점심시간 대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23.3%나 올랐다고 합니다. 1분기 대비로도 30% 가까이 늘어난 수치고요. 왜냐하면 평균 단품 가격이 3천 원대부터 출발하다 보니 직장인들의 선택을 많이 받은 건데요. 하지만 햄버거만 먹을 수 없죠. 세트로 시키면 6천 원 가까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식당의 비빔밥, 칼국수보다는 몇 천 원 더 저렴하다 보니 직장인들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고물가에 직장인들의 점심 풍경이 달라지다 보니 어깨들도 런치플레이션 나비 효과를 누리기 위해 분주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때 아닌 특수를 누리는 곳이 늘어나면서 이때를 놓칠 수 없겠죠. 그런데 이런 고물가 고민, 직장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 공부라는 공시생들 역시 오른 물가에 더 힘겨워졌는데요. 특히 노량진에 가면 저렴하면서도 든든하게 해결해줄 컵밥이 공시족들에게 큰 애정템이었는데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재료가 다 오르다 보니 컵밥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서일까요? 이제 컵밥 플레이션이란 말도 생겼다면서요. 네, 컵밥의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 3천 원 이하로 유지됐지만 올해 1월에 크게 올랐는데요. 3,500원에서 5천 원까지 가격을 인상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식용유가부터 시작해 오르지 않은 게 없다 보니 생긴 일인데요. 1년 전만 해도 3천 원 이하로 대부분 메뉴를 골라 먹을 수 있었던 공시생들이 체감하는 500원, 1천 원 차이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고물가의 고통, 직장인들과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청년층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물가 안정화 대책의 효과 언제쯤 발휘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합리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